두 번째 주제에 넘어갑니다.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회불 아래 벌고 승리 사나에 오방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말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최대한 제가 컴팩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내용이 좀 길어요. 신평변호사라고 아시죠? 원래 판사 출신이고요. 경북대 로스쿨 교수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왔다 갔다 해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적도 있고요. 어느 순간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세게 때리고 윤석열한테 가서 찰싹 달라붙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뭐 여하튼 지금 현재는요. 윤석열의 멘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 사람이 한두 마디 하는 얘기가 되게 허황된 것 같은데 결론을 놓고 보면 어?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 맞았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평이라는 사람을 더 눈여겨보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역시 신평변호사 별로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 이 사람이 계속 언론에 노출되는 거 그닥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사람이 가끔씩 툭툭 내놓는 얘기가 윤석열 권력 집단의 가장 핵심부에서 슬쩍 삐져나오는 그런 어떤 팩트의 한 조각일 수 있을 것 같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 신평변호사가 오늘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힘당 내부에서 윤석열을 축출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요. 신평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기도 하고 동시에 도태우 변호사 아시죠? 국힘당 공천받았다가 5.18 관련 막말 때문에 공천 취소가 된 그 도태우 변호사. 옛날에 박근혜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박근혜가 내 몫이다라고 해서 자기 사람을 콕 찍어서 내려보는 게 도태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태우가 이번에 공천을 갑자기 막 됐죠. 이것 때문에 아마 한동훈이 박근혜를 찾아가서 읍소를 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도태우가 선거운동본부 출정식을 했어요. 이 출정식에 신평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축사를 해요. 그 축사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윤석열에 대한 축출 시도가 진행 중이다. 여러분 도태우 변호사를 꼭 찍어주십시오. 그래야지 윤석열을 지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 자 당혹스럽죠. 진짜로 그런 말을 했다고? 네 진짜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신평 말고 제가 제 주변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국힘당 내부에서 윤석열을 내 쫓아야 한다. 윤석열이 탈당해야 한다. 라는 주장이 슬슬 불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윤석열 탈당설이 나오고 있다. 라는 얘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솔직히 좀 믿기가 어렵죠. 누군가 하나가 입 밖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좀 신빙성이 가는 거잖아. 그런데 신평이 그 얘기를 했더라는 거야. 뭐라고 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평이 오늘 자기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도태우 후보 출정기 참석 후기. 그래서 쭉 도태우는 어떤 사람이다. 어쩌저쩌저 막 해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중간 부분에 이렇게 기술합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복심인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저께 파국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아무리 이리저리 해석을 해도 하나의 뜻으로 귀일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윤석열의 탈당을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윤석열을 무참하게 쫓아내려는 기운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이게 신평 변호사의 SNS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있어요.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있어요. 있다고. 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경률이가 엊그저께 어느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해요. 이게 참 힘든 선거 상황에 대해서 되게 힘든, 어렵다. 특히 선거가 어려운 거는 윤석열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하면서 파국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파국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이 뭔가? 좀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평이 뭐라고 하느냐. 이리저리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하나의 뜻으로 비결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탈당을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각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제가 좀 더 화면을 키워서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하는 기운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애써 뽑아놓은 결과를 무시하고 심야에 일방적으로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폭거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도태우를 지켜주십시오. 윤석열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신평의 발언입니다. 여러분 뭔가요? 신평이 지금 한동훈을 그리고 김경류를 대놓고 공격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윤석열에 대한 배신자야. 니들 배신자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평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언론에 많이 노출되어 왔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런 보도가, 이런 SNS가 올라왔는데 보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좀 의아한 대목이 있죠. 제가 볼 때 지금 난리가 나야 정상인데 난리가 안 나고 있네요. 어? 이게 뭘까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국힘당 주변 상황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한동훈과 김경률 얘네들이니까 한동훈 패거리가 윤석열을 당에서 내쫓으려고 한다라는 얘기잖아. 자, 그 얘기가 뭐겠어요? 지금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지. 그래서 한동훈은 윤석열을 내쫓으려고 그러고 윤석열은 한동훈을 내쫓으려고 그러고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선거가 임박해 있으니 어떻게 손을 쓰지는 못하겠고 지금 한참 기싸움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아니,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싸운다고? 뭐 그전에 몇 번 이상한 징후가 있었지만 사실 다 적당히 잘 이렇게 봉합됐잖아. 그리고 한동훈이 고개 숙이는 걸로 다 봉합됐잖아. 근데 내부적으로 계속 뭔가 지금 불씨가 남아있었다는 얘기인가? 왜? 앞에 있었던 일들 다 어떻게 보면 약속 대련 아니었어? 근데 갑자기 왜?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까지, 뭐 지난번에 약속 대련 어쩌고 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요. 한동훈의 지지율이나 윤석열의 지지율이 나쁘지 않았어요. 선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가면 국힘당이 이기는 분위기였어.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네,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한동훈도 알고 있다시피 매우 국힘당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백석이 무너질 것이다. 국힘당 100석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엄살입니다. 물론 엄살이에요. 아무리 그렇지만 국힘당이 100석 밑으로 떨어지긴 했다고.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힘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하고 처음에 얘네들이 뭐 지들이 170석을 얻는다고 막 그랬잖아. 거기에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고 과반 밑으로 쑥 떨어질 것이다. 130석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여기까지는 웬만한 사람들 다 동의합니다. 민주당이 150석 이상을 차지하고 국힘당은 130석 밑으로 가져갈 것이다. 대체로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동의하더라고요. 정치 전문가들이나 선거 전문가들이나 여론조사 전문가들 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100석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거는 많이 엄살이지. 어쨌거나 확실한 건 뭐냐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불리한 상황인 거예요. 솔직히 윤석열 입장에서는 100석이나 130석이나 차이 없어. 결국에는. 뭐가 차이가 있다? 100석 밑으로 떨어지면 차이가 있지. 큰일 나지 이제. 그리고 120석 밑으로 떨어지면 또 문제가 생기죠. 120석 밑으로 떨어지면 아시다시피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50석을 못 넘으면 120석이라도 넘어야 되고 120석이 안 되면 100석이라도 넘어야 되는데 지금 국힘당 현재 스코어가 120석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거야. 그런데 빠르게 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힘당 내부에서도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엄살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국힘당이 불리한 것만은 분명하고 이 불리한 상황은 한동훈이 책임을 져야 되거나 아니면 윤석열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 둘 다 책임을 져야겠지. 그런데 이 상황이 되면 누가 더 불리할까요? 네. 한동훈이 100번, 1000번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선빵 난리일까? 뭐 그런 상황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확실한 것은 선거 국면이 국힘당에 되게 어렵게 진행되고 있고 수도권, PK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국힘당이 밀리고 있다. 그러면서 서서히 윤석열이 잘못했네. 한동훈이 잘못했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온대요. 뭐 용산이 잘못했다. 윤석열이 잘못했다는 것은 뭐 더 논란의 여지도 없고 한동훈 그렇다고 너는 뭐 똑바로 했냐? 너도 솔직히 바보짓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국힘당 내부 분위기는요. 이게 다 용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지금 현재 선거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는 이 상황. 이 상황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용산 때문이야. 아니 윤석열 때문이야. 한동훈은 잘했는데 윤석열이가 저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선거를 어렵게 치르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지. 뭐 국힘당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에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여당의 성적표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자 그러면서 김경률이 뭐라고 하느냐? 대통령실 기다리다가 지지율은 바닥 심지어 지하실까지 내려갔다. 라고 한탄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파국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심평 입장에서는 김경률이 이 새끼가 윤석열을 내 쫓을라 하네. 라고 보게 되는 거죠. 자 모든 게 용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점점 강해지면서 결국에 용산이 국힘당에서 손을 떼야만이 용산이 바뀌어야지 선거 분위기가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선봉에 한동훈이 서있다라는 거야. 난 이 얘기 듣는데 되게 당황스러워. 용산이 날아가면 한동훈도 같이 날아가야 정상일 텐데. 용산을 축출하게 되면은 윤석열을 축출하면은 한동훈도 같이 축출돼야 정상인데. 그렇죠? 하여튼 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전체적인 상황상 보고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상 보면은 심평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게 한동훈 주도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윤석열을 탈당시키려고 하는 아니 축출하려고 하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그렇게 볼만한 대목은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엊그저께 한국경제신문 보도인데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총선 2주 앞두고 여당 백석 위기론 용산 성토대회 열렸다. 자 총선 2주 앞두고 개헌 저지선인 백석도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이 나오자 대통령실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 여기서는 뉴스원 기사를 볼게요. 총선을 14일 앞두고 여당이 고전을 하자 국힘 내부에서 윤석열과 정부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 이거를 직접적으로 축출 시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축출 시도의 연장성산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이것만 가지고 축출 시도가 진행 중이다라고 할 수는 없으나 축출 시도가 진행된다면 이런 행동들이 벌어지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 심평이 축출 시도가 진행 중이다라고 주장할 만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뒤져봤습니다. 정말로 국힘당 내부에서 이런 불만이 터져나오나 어느 정도 사실이랍니다. 이른바 지금 이게 DC갤러리에 올라온 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4년 전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이 180석 할 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상황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온대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윤석열 탈당설이고 윤석열 나가라 라는 얘기가 나온대. 진짜로 나오냐 그러니까 나오기는 나온대. 진짜로 나오냐 나온대. 아직까지 이런 주장이 대세를 얻은 것도 아니고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불만 터뜨리는 사람들 꽤 많고 불만 터뜨리는 사람들이 결국에 내놓는 해법은 윤석열 탈당이더라.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함단합니다. 탈당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탄핵 당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탄핵을 안 당하려면 적어도 100석 이상은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다른 방법 없다. 솔직히 지금 이렇게 선거가 어려운 것은 용산 때문인데 용산을 비판하지 못하는 게 현실 아니냐. 그러니 어느 지역구에서 지지율이 오르겠냐라고 한다는 겁니다. 얘기가 점점 세지죠. 그러면서 마음 같아서야 더한 얘기도 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마음 같아서야 나도 달려가서 야 윤석열 물러나. 야 한동훈 네가 나와서 윤석열 좀 어떻게 좀 해봐. 라고 말하고 싶은데 솔직히 그 말을 누가 말하겠냐. 그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밖에 없는데 자칫 잘못하면 더 혼란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 국힘당 내부에서 여론이 들끓는다고 하더라도 누구든 입 밖으로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종합합은 그런 거예요. 윤석열의 실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국힘당 내부에서 계속 불거지고 있고 이들은 윤석열이 당을 나가야지 우리가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데 하지만 이거를 그 누구도 입 밖으로 쉽게 내놓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평 입장에서는 윤석열 탈당설 운운하는 얘기가 나온 그 자체가 한동훈의 음모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어쨌거나 사실이든 아니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한동훈과 윤석열 사이의 불화설입니다.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지금 거의 원수지가 안 됐다. 지금 일촉즉발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이것도 좀 과장인 것 같아. 오히려 민주진보진영 쪽에 방심을 유도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그런 쪽에 더 의심을 먼저 해봅니다.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요. 그렇게 쉽게 불화 일으킬 정도의 관계 아닙니다. 약간의 불화가 있다 하더라도 하룻밤 새 바뀔 수 있는 그런 사이예요. 그래서 불화가 있다. 글쎄 이렇게 판을 깰 정도의 불화 그런 불화를 저지를 정도로 한동훈이 바보도 아니고 하지만 한동훈과 윤석열 사이 서초동과 용산 사이에 이상징구가 흐르고 있는 것은 분명하대요. 특히 용산 쪽에서 꽤 답답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동훈이 자기 딴에는 한동훈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한동훈을 투입을 했는데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거잖아. 믿었는데 성과를 못 내니까 짜증이 나겠죠. 하지만 한동훈 입장에서는 나 진짜 졸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야 하겠지. 그러니까 이상규류가 흐르는 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불화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국힘당 내부에서도 아직 불화까지는 아니야. 하지만 용산은 불만이 지금 많이 쌓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일정한 성과가 안 나온다면 분명히 폭발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결국에 윤석열을 내쫓으려고 하는 윤석열 탈당설 이 시도가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탈당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움직임들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의 미묘한 갈등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기도 하고 그 갈등기류의 시작은 선거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지.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이씨 한동훈 니한테 내가 다 줘가지고 니 보고 다 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성과를 못 내. 니 하자는데 다 했잖아. 근데 왜 이래. 결과가 왜 이래. 라고 할 거고 한동훈 입장에서는 아이씨 진작에 들어주던가 시간 질질 끊다가 막판에 너 하는 바람에 이거 효과도 없게 만들어 놓고서는 왜 자꾸 나한테 자꾸 닥달을 해. 라는 거겠죠. 자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글쎄 뭐 갈등이 터지겠지.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가지고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갈라설 정도 상황은 그 정도 관계는 또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변수가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많은 상황들 제가 알고 있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 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취재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일거에 다 뒤집고 무언가 윤석열을 내쫓으려고 하는 물밑시도가 지내중이 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딱 한 가지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다? 실은 조선일보죠. 지금 조선일보 얘네들도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언론 보도 기사거든요.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을 거론했다. 처음에는 의사협회장에서 의사협회장이 탄핵을 거론했다. 라고 나오더니 조금 있으니까 개혁신당에서 탄핵을 거론했다. 라고 기사가 나옵니다. 의협회장 개혁신당 그 다음에 개혁신당 신당의 개혁신당에서는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라고 발언을 해요. 여기까지는 또 뭐 그렇다 쳐. 근데 문제는 이 다음이지. 문화일보에서도 탄핵을 거론합니다. 국힘당 윤재옥이 대통령 탄핵이 될 수도 있다. 라고 거론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뉴스원에서도 탄핵 주장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뭐 조선일보가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을 했어요. 일단 지금은 탄핵은 안 된다. 아 탄핵 같은 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분위기나 얘들이 바보야 탄핵이 안 된다라고 하고 싶다면 아예 그 탄핵 얘기를 거론조차 하지 말아야죠. 근데 자기들 입으로 탄핵을 거론을 하고 있어.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뭐 이런 책이 있다고 하죠. 코끼리를 자꾸 연상을 안 하려면 남들이 정해놓은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그 프레임을 아예 거론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프레임을 거론하는 그 순간에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그 책의 주된 핵심적인 내용인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번 선거 서서히 탄핵이냐 아니냐 윤석열 탄핵이냐 아니냐 이걸로 지금 선거 분위기가 흘러가요. 제가 일찌감치 작년부터 다음 총선은 윤석열 탄핵 선거가 될 거다. 탄핵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결국 선거하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드렸는데 점점점점 그렇게 가고 있죠. 엊그저께 외신기자회견에서 조국 대표의 외신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제일 많이 물은 얘기가 윤석열 탄핵 할 거냐 탄핵 사회는 뭐라고 생각하느냐였어요. 조국 대표가 단 한 번도 탄핵을 거론한 적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거론했는지 몰라도. 그런데 기자들은 자연스럽게 조국이 탄핵을 거론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민주당에서도 누가 딱히 탄핵 거론한 사람이 딱히 없어요. 하지만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조선일보는 너도 나도 탄핵 구원 외친다고 주장을 하죠. 하지만 내용상 보면 그렇지도 않아. 하지만 사람들은 전부 다 윤석열 탄핵이라는 생각을 벌써 하고 있다고. 여기에 그런 생각 하지 마! 라고 조선일보가 기사를 썼어. 그러면 하지 말게 돼 더 하게 돼. 더 하게 되죠. 조선일보가 그걸 몰라? 알지. 얘네들은 지들이 아니다 싶은 얘기는 철저히 무시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걸 다른 걸로 덮으려 그래. 이슈를 이슈로 덮잖아. 그렇게 하지. 절대 자기들이 싫어하는 이슈? 거론조차도 안 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거론했다는 건 사실상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윤석열 칠 수도 있어 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며칠 전에 있었던 이 김대중 칼럼은 꽤 의미심장합니다. 이 김대중 칼럼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선거에서 지면 윤석열은 아마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 없을 거다. 사실상 선거에서 지면 윤석열 너 물러나 라고 말하는 거죠. 선거 지면 물러나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아니 선거에 졌다고 해서 어느 미친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데 총선 졌다고 대통령이 물러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총선 지면 너 물러나 물러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기사를 쓴 거지. 결국 뭐다? 요약하면 지금 현재 윤석열 축출설이 그닥 근거가 있어 보이진 않고 축출설이 근거가 되는 한동훈과 윤석열 사이의 갈등설도 그렇게 근거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나 지금 국팀당이 선거에서 꽤 고전하고 있고 그 이유가 윤석열 때문이며 또 한편에서는 한동훈이 무능력한 것도 일조하고 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생길 여진은 충분히 있다. 그런데 이 틈을 지금 조선일보가 파고드는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탈당설 그래서 심평 같은 경우에는 이거 윤석열을 축출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이러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다. 제가 볼 때 당장 축출설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워 보이나 만약에 축출설 움직임이 있다면 지금 이런 어떤 어떤 행동은 축출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판단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십시오.